오늘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에 안착됐다는 속보 보셨죠? 네. 북한 나쁘죠? 네. 나쁘죠. 어떻게 이런 걸 보내죠? 그런데 이 풍선이 혹시 투명 풍선입니까? 안 보이는 풍선이에요? 아닙니다. 보이는 풍선이죠? 지난번에 우리가 수방사에 물어보니까 오물풍선이 들어온 건 들어왔는데 뚫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장관께서도 이거 우리가 뚫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좋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뚫린 건 아니고 방문 또는 안착하신 풍선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오늘 아마 오물풍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모든 언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뚫린 것은 아니다. 이것은 방문 또는 안착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정 보도나 또는 대변인 브리핑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. 중요한 것은 투명이 아니고 실제 풍선인데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몇 번 보낸 것을 기초로 해서 무기로 개발할 수 있다고까지도 지금 언론에 이미 지적되고 있는 이 풍선이 방문, 안착 또는 뚫렸다의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간에 대통령실에 들어왔습니다. 그건 사실이잖아요. 아까 보셨으니까. 이 과정을 현재의 대통령실의 방공체계와 관련한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검토했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혹시 지금 이 현님 말고 이 직전 경호처장 아십니까? 네, 압니다. 본인이시죠? 네.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이전 TF단장 아십니까? 네. 본인이시죠? 저는 부단장입니다. 부단장이에요? 네. 부단장은 책임이 없나요? 책임질 일이면 당연히 책임져야죠.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. 보통 이 정도의 사유가 되면 이전 경호처장 또는 경호처장이 될 것을 예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됐든 용산 대통령실의 방공체계를 염두에 두었어야 할 이전 TF단장 또는 부단장은 통상은 해임 사유라고 본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이 제 말을 끝내고 나면 이상한 ABC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질문에는 답하지 마세요. 남아있는 30초 동안 답할 거 있으면 하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종합보고서 군 마음 건강 보고서 ABC 종합해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보고하시고 군 전체에 관련된 분들은 앞으로 국조와 특검에 임할 준비를 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